스타필드 수원 디저트 맛집 11 1. 주르대 크레프 프랑스 국민 간식으로 유명한 크레프 맛집 얇게 핀 반죽 위로 눈코치즈 체다치즈 올리고 새우, 야채, 스리라차 소스를 뿌린 스리라차 시림프 크레프는 꼭 먹어보기 2. 빠오 을지로에서 유명한 옛날 도너스 맛집 찹쌀 반죽을 숙성 바로 시켜 주문 즉시 바로 튀기는 쫄깃 담백한 옛날 도너스 3. 크라우니 쿠키와 브라우니 조합으로 유명한 가로수길 디저트 맛집 헤이즐라 크라우니 꼭 먹어보기 4. 사과당 충남 예산시장에서 유명해진 달콤 끝판왕 애플파이 맛집 5. 아메리칸 트레일러 주문 즉시 과일을 바로 착집해주는 첨가물 없는 신선한 과일 주스 맛집 6. 솔토하스 델리 이미 너무 유명한 장봉 메르 샌드위치 7. 슈퍼말차 진한 요기농 말차의 슈퍼말차 라테 8. 로티드 말이 필요 없는 도넛 채광자 9. 젤라테리아 도도 20가지가 넘는 숙제 젤라토 맛집 10. 김스 델리 마켓 크림치즈 듬뿍 토마토, 바질, 베이글은 꼭 먹어보기 11. 하와이 김 미국에서 직접 공수한 스팸과 새우튀김, 아보카도가 들어간 무스비는 간식거리로 최고